부쿠시마 오염수의 신속한 방률을 사실상 용인한 한밀 지난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잠시 뒤에 보고 한밀 정상회의가 매우 잘못했다가 37.8입니다. 잘못한 편이 합치면 53.2, 잘한 편이 38.8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계속해서 거의 최하치라고 보여지죠. 8월 둘째 주와 넷째 주가 큰 변화 없이 36.4, 긍정이 36.4입니다. 한밀 정상회의 긍정평가가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높다. 그런데 한밀 정상회의조차도 잘못한 편이 53.2였고 그중에서 매우 잘못했다가 40%에 육박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지지율 혹은 차기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와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져서 20% 언저리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직선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의 정당 구조, 정당 지형, 유권자의 지형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민주당이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이 한 2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비대칭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도 여전히 민주당, 야당이 유리한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앞으로 30, 지금 이번에 조사한 게 36.4%가 긍정히 나왔는데 과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올라가면 과연 40%대를 깰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죄수처를 취하면서 보수 진영 유권자들한테 그나마 외교는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니까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국정이라는 게 외교만의 단일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있죠, 국방, 복지,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사실 외교보다 훨씬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이 수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동맹에 대한 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통령의 의지나 행보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나머지 국정과제에서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죠, 혹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인지한다면 국정과제에 대한 개혁을 또 과일차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과제의50кs